핑크윙즈 캠페인 보그걸의 세 번째 핑크윙즈 캠페인에 저희 시스타가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번 패션 뷰티 아이템을 판매하여서 그 수익금을 적십자에 기부하는 아주 의미 깊은 캠페인인데요. 여러분들도 봄처럼 아름다운 핑크빛 아이템들 많이 많이 구매하셔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선입니다. 저는 지금 핑크윙즈 캠페인 화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그걸 10주년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 저도 정말 즐겨보는 잡지인데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핑크윙즈 캠페인에 다같이 동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쓰의 수지입니다. 저는 지금 핑크윙즈 캠페인에 참여하는 중이에요. 이런 핑크 아이템을 판매해서 좋은 데에 쓰인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영광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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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нятно.